2020년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Follow follow me 오늘 메인으로 갈 집 보여드릴게요 여깁니다 여깁니다 오늘 메인으로 갈 집입니다 여기가 여깁니다 여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불이 들어와? 이건 또 2007년이야..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물이 들어와? 물이 들어와? 오늘 메인으로 갈 집입니다. 여기가.. 기다려줘 잠시만요 앞에 민가가 있긴한데.. 여기는 2007년인데.. 저기는 2018년.. 그런데 불이 들어와 쏘지 냄새 엄청 많았는데.. 누구 있죠? 누구 계시죠? 집주인 아니시죠? 지난번에 먼저 하아 누구야..? 오우..씨.. 도망가지마 x2 잘했어 이 꼴 도망가지마 잘했어 진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게 이거야 잘했어 잘했어 이 꼴 잘했어 도망가지마 시청자분들이 원하는것을 뭔지를 파악을 해 시청자분들이 원하는게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란 말이야 이 개대끼야 도망 안가고 잘했어 매우 칭찬해 아주 좋았어 자 이제 가서 확인만 하자 이 꼴 그래 그래 이제 가서 확인만 하면 깔끔해 그러면 주작이라는 소리 안 들을거야 자 이제 가서 확인하자 이제 가서 확인하자 여러분 제가 잡았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실 연결된거 보이시죠? 이 꼴이 있는데까지 이렇게 주작했어요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거미줄이구나 가미끼 어디가 가 luz 풋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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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거울같은게 움직였죠? 그래 그것은 사람이 안보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치고 손을 안보이게 몰래 숨어가지고 싹 당겼다고 칩시다 근데 아까쯤에 그거 할머니 지팡이같은거 그거는 이건 누가봐도 귀신인데? 아니 이건 누가봐도 귀신이잖아 지금 지팡이 움직여서 이건 귀신이잖아 매니저님 저한테 뭔일 생기면 신고하세요 잠시만..잠깐만..잠깐만..여기 뭐있는거 같은데..잠깐만.. 이거.. 또치즈니스 잠시만요 잠시만요 누구야? 당신 나한테 걸렸어 나와.. 잠시만요 당신 누구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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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겠어.. 들어와.. 와 진짜 떨리네.. 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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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만져..뭐야.. 깜짝놀라 떨어져 히힛 잠시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시만요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다! 좋아요 알람쾌 부탁드려요 어 어